오랜만입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미안해요. 오늘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했어요. 집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. 저도 집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. 가족은 핑계고 혹시 바람났습니까? 아니요. 바람은 안 났는데 제가 한 남자를 찾으러 다녔거든요. 남자? 아이고. 오늘도 아주 중노동이었네, 중노동이었어. 카페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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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머니!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머. 어머. 어머니! 어머니! 유준아! 빨리 좀 나와 봐! 하지 말라니까요!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또. 아니, 어머니께서 카페 힘들게 일하고 오셔서. 아이고, 아이고,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살겠다, 못살겠어. 미림이 너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? 넌 태교를 심히 놀려먹는 장난으로 하니? 미림이 너 또 장난칠 거야, 안 칠 거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내가 그냥 심장이 떠서 못살겠네.